여러분은 지금 시작하는 시간 어... 괜찮아 아직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어... 다음은 음... 아직 되게 날씨가 적고 오늘 분위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밝은 노래 나염의 팝을 한번 할까 해요 예 이거 저도 이거 되게 어려운 걸로 유명하잖아요 오 잘하신다 잘하네요 저 이거 할 때마다 헷갈리거든요 할 때마다 잘 못할까봐 걱정되긴 한데 자 되게 파이팅 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가 아 더워 나만 더운거죠 힘내자 파이팅 좋아요 파이팅 파이팅 상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